안녕하세요 행복한 꼬자나 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이번 시간은요 행복한 꽃 소개 영상입니다 행복한 꽃그릇 소개 영상 화분이에요 화분 오늘 롱분 서형 롱분과 중형 롱분을 소개를 해드릴건데 아래쪽에 있는 건 꼬마 말뚝 누드 구종이에요 이거는 이제 꼬마 말뚝 누드 구종 소형 롱분이구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게 컬러풀한 거잖아요 롱분이에요 사각분인데 이거는 이름이요 비움 6번 6종 비움이에요 비움 39,000원 가격이 너무 좋죠 사이즈도 좋고 그런데 39,000원이고 35,000원이고 그렇습니다 두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꼬마 아니다 아래꺼부터 꼬마 말뚝 누드 구종 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각 롱분 이에요 사각 롱분인데 미니 소형 소형 이라고 보시면 될 거에요 소형 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잖아요 가격 2만 얼마였죠 꼬마 말뚝 누드 아 3만 얼마였네 3만 5천원 9종이나 되요 9종이나 되고 위에거는 이제 이거도 롱분인데 비움 6번 6종 39,000원 35,000원과 3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전에도 요거 보여드려서요 제가 알아요 잘 지금 다육이 잘 키우고 있거든요 요게 지름이 전체 외경이 6cm 높이는 한 12cm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스타일이 지금 9종이라서 보면 9개가 들어갔는데요 꽃그림이 다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 롱분이라서요 입구는 저희꺼 안 들어가요 얘가 입구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입구가 좀 좁은 입구하고 외경하고 통이 막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꽃그림도 있고 요 꽃그림도 있어요 파란색 사각이라서 이렇게 딱 진열하면 버려지는 공간도 없고 좋아요 꽃그림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누드에요 색깔은 살색으로 외경은 그렇고 광이 없어요 광이 없습니다 이런 그림 좋죠 이거 국산화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국산화분도 있잖아요 행복상의 메이드 인 차이나 요런 꽃그림도 이렇게 총 9개에요 9개인데 35,000원이죠 35,000원에 사줄 수 있는거 농구종이에요 저는 여기다 요걸 심었어요 여기 퍼플 딜라이트 5000원 계절 금이거든요 이렇게 목대가 기다란걸 심으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푹 내려서 제가 심어봤어요 이렇게 두개 이렇게 심으니까 나름 괜찮죠 요런 수용 말고 또 뭐 사탕금 이라든지 왜 빼빼로 목대들 그런거 가는거 그런거가 많이 있는 다육들을 심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딱 외목대 이제 목대 군생들이 만약에 이제 부러졌다 하나가 분리가 됐다 그럼 하나만 여기다가 딱 심어줘도 괜찮아요 이거는 꼬마 말뚝 9종이에요 꼬마 말뚝 9종이고 가격 35,000원입니다 아 그 다음에 위에 것도 농부니인데 요거는 이제 해바라기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색은 바탕이 다 이렇게 진한색 원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는 이제 종이꽃 들어가구요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지름을 보여드리면 한 8cm 정도 높이는 14.5cm 정도 나옵니다 해바라기 여기는 까만색이구요 색깔 겨자색도 있고 보시면 이렇게 노란 겨자색 해바라기 꽃 두송이가 딱 정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속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노란색 그 다음에 요거 색깔도 있어요 하늘색 하늘색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초록색 저는 여기다가 금왕성을 심었어요 금왕성 두 포트 합식했어요 와 이렇게 풍성하게 큽니다 키도 크고 꽃을 이제 꽃 피워줄 거에요 얘가 꽃송이 보세요 이렇게 꽃 여기서 꽃송이가 지금 많이 달려 있죠 또란 꽃을 피워줄 거에요 얘는 빨갛게 물들어주는 금왕성 섬털이 뽀송뽀송한데 두 포트 지금 합식해 놓은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어요 아주 풍성하게 심어 놨어요 이렇게 키우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심었냐면 요 하야나보레다 는 꽃 피는 염자 칼라 염자 무지개 염자죠 무지개 염자인데 꽃을 펴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숲속대에서 데리고 왔는데 요걸 딱 심었어요 꽃 펴주면 이쁘겠죠 이렇게 목대가 있는 거 심어주면 롱분이니까 어울리죠 요거는 행복한 꽃 그릇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분이에요 두 가지로 해서 비움 6번 6종 39,000원 아래쪽은 꼬마 말투 9종 35,000원에 판매를 하시고 계십니다 요거 좀 내려 갖고 보여드리면 여보세요 이렇게 심었어요 금왕성 두 개 합식한 거에요 이렇게 긴 목대가 있는 걸 심어주시면 되고 여기 좀 작은 사이즈 이것도 롱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어주면 되구요 이거는 행복한 꽃 그릇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분입니다 가격은 39,000원 3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행복한 꽃 그릇 화분 마음에 드시면 제가 써드리는 자막으로 문자 똑같이 하셔서 주문하셔야지 요거랑 똑같은 화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올게요 오늘은 행복한 꽃 그릇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